승아야! 넌 진짜 잘하고 있어! 소빈아! 너 정말 잘하고 있어! 발바닥! 발바닥! 발로! 발바닥! 아직 가지 마세요, 자기 공간! 선생님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! 나라야, 잘하고 있어! 나라야, 잘하고 있어! 카메라에 제가 바스트 들어갈 때 보면 진짜 막 제 심장소리가 막 귀에 들릴 정도로 쿵쾅거리는 그 소리가 막 들려요. 진짜? 그딴 문착은 뭐에 쓰게요? 나라야, 잘하고 있어! 나라야, 잘하고 있어! 나라야, 잘하고 있어! 나 눈물이 나. 눈물은 왔다 가요. 눈물이 그냥 왔다 가는 건 눈물이 와야 하기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. 그래서 어쩌면 소민 씨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지만 내가 듣고 싶은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. 승아야, 넌 잘하고 있다! 승아야, 넌 정말 잘하고 있다! 승아야! 어떻게 해! 너무 아름다우시잖아요. 근데 이제 반전 매력. 승아야, 넌 잘하고 있다! 승아야, 넌 정말 잘하고 있다! 승아야, 넌 정말 잘하고 있다! 승아야! 승아야, 넌 잘하고 있어! 승아야! 로코야, 제발 네 마음대로 해줘! 제발 네 마음대로 해줘! 잘하고 있다! 제발 네 마음대로 해줘! 제발 네 마음대로 해줘! 소민아! 나 정말 잘하고 있어! 소민아! 너 진짜 잘하고 있어! 소민아! 너 정말 잘하고 있어! 너 정말 잘하고 있어! 소민아! 너 정말 잘하고 있어! 언니 울어, 어떡해! 아, 왜 울어! 아, 왜 울어! 아, 몰라! 그렇지, 이거 눈물 난다니까! 아, 이거 너무 슬픈 거야! 생각만 해! 소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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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긴 또 왜 눈물 바다야! 다음으로 해봐! 다들! 저긴 또 왜 눈물 바다야! 나 이거 간점에 진짜 여기 찾아온다! 솔직히 찾아올 거야! 지금 두 명이라도 세 명이라도 네 명이라도! 마지막까지! 다시cel! 다시 Antonio! 네 명이라도. 택 леж Czechrzeb Virtual Sis 감사합니다.